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5월 10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성형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욕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루 승리하고 오늘 좀 안식일인데 혹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욕기 9장 22절부터 24절 왜 이렇게 짧은 거를 킹 제임스가 잘라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일이 다 일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절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이 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누가 아니시면 누구이냐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냐 지금 욕이 대답하죠 우리 엘리파즈하고 빌닷 빌닷과 엘리파즈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 참 나를 허무하게 하는구나 나를 짜증나게 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 그들의 잘못된 신학 하영주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릴까요? 비록 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6절 이하에 욕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불이한 하나님 곧 진리나 의의 관계없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또한 넘치는 사랑을 가신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나는 무엇의 근거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저는 하영주 목사님이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죠 지금 욕이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파스와 빌다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죠 이것은 무슨 커멘터리를 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물론 하영주 목사님은 그냥 평신도들에게 매주 매주 그냥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말씀 이런 데서 나온 거지만 지금 욕의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 욕기는 빌다시와 엘리파스의 잘못된 신학 욕은 그냥 아주 친밀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그래서 신학적인 알규먼트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이가 누구냐? 그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죠? 승승장구할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파죽지세 그냥 막 세력이 강하여 파죽지세 그냥 믿음이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에이씨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히 무너져서 깨지고 터지고 그냥 쓰러져서 하나님 좋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막 죄고 인간인데 인간인데 인간처럼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탓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방질 목사님은 어떻게 쓰셨냐면 일이 다 일반이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라 나는 지금 죽음에 직면하였다는 이 마당에 속히 죽는 것도 좋고 살아있다 하되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은 죽음보다 더 급하다고 빌닷은 선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보상을 받는다 하나 실상은 마찬가지 뿐이다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지진이나 온역으로 무고히 죽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만다니 악인의 손에 사람이 좌우되니 만치 이렇게 되면 공정을 기화할 재판군마저도 눈이 멀어버렸으니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비난이여 죄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쓰인다는 비난도 전 책임을 하나님께 지셔야 된다는 말이기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왜 하나님이 전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그랬죠 인생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근데 어 하나님 왜 제 남편은 이렇게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사람들은 어 내 새끼는 왜 이렇게 됐어요 새끼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시시콜콜 하나님 따지고 왜 이러냐 그러고 교정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깨달았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을 덤덤하게 아이고 주여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뭐라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깊은 관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도 그죠 나쁜 일도 그래서 요비 그랬잖아요 처음에 와이프가 뭐야 이거 우리 새끼들 다 죽었는데 뭐 그 하나님을 우두네 나가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여인에게 아이고 어리석은 여인아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안 받을래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와 끝내주죠 아주 막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와 지금 자기 자식이 10명이 하루와 아침에 죽은 거를 어리석은 그거를 불평하면은 그걸 원망하면은 어리석다 그랬어 그리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범죄한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우리의 나에게 일어난 일 어려운 일을 어리석게 원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뭐 옆집에서는 왜 벤즈를 사는데 옆집에서는 20만 불짜리 SUV를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사요 아니 지금 옆집에서 천만 장자가 20만 불짜리 SUV를 사건 그렇죠 나는 2004년도 야 이게 딱 20년 된 우리 장인이 쓰던 차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런 어리석게 원망하면 아휴 아휴 쪼다들 이라고 끝나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그랬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감사하는 게요 그렇죠 저는 차라리 챗GPT를 만난다 와 요즘 제가 이 뒤에 있는 스토리즈에서 하나씩 꺼내서 다 버리고 있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1980년 2월 17일 1980년 닥터 파이어 브랜드에서 제가 철인으로서 철학자로서 제일 먼저 쓴 글 The Resurrection of God 이게 타이프 세팅이에요 타이프 세팅 타이프라이더로 쳤어요 이거를 이제는 챗GPT 아니 스캔해서 pdf로 만들고 이거를 트랜스크라이브 영어로 디지털 한 다음에 와 책을 쓸 거예요 제가 1980년이니까 44년 뒤에 내가 44년 전에 쓴 책과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쓴 책이 조직신학 플러에서 87년도에 쓴 건데 7년 뒤에 이거는 또 조직신학을 페이퍼를 안 내고 제가 영국으로 만들었어요 영국을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켈빈과 컬린 브라운 저와 year 2502년도 500년 뒤에 천국에서 지나간 다음에 컬린 브라운이 막 야 그거 참 아주 기가 막하니 잘 썼다 재밌다 애일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글쎄 이런 거 한다고 누가 책을 사겠어 아무도 안 사요 그렇지만 돈은 못 벌어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거기 44년 전에 쓴 거를 다시 재생 제가 이거 타이프라이어로 칠 때 이런 날이 만약 내가 이거 타이프라이어로 치는데 야 이거를 스케닝이란 걸 해가지고 pdf란 파일을 만드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다 이해해서 다시 디지타이즈 하고 네가 말이지 그걸 키워크가드랑 철학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플레이를 한 책을 만들어서 돈 하나도 안 들고 아마존이라는 데 출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거고 아카데미아들 이들 올려가지고 1년에 만오천 장씩 네 책을 읽을 거야 놀고 있네 소설을 써라 이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설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말 30년 2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저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닥쳐도 오늘 매일 삶 속에 즐겁고 기쁘고 찬양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